자 이번에 쳐볼 것은 런던 다리. 요거는 되게 짧은데 엄청 엄청 짜증나기 어렵습니다. 아 진짜 왼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오른손으로 반주를 하는게 거지같아요. 런던 다리 이 정도로 합시다.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거는 오른손으로 반주를 하고 왼손으로 멜로디를 치는 것은 단 시간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. 진짜 따로따로 치면 아주 쉬운데 합치면은 손가락이 막 집어때로 놉니다. 자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